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에 대해 일본의 한 유명 배우가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배우 코지마 루리코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국이 게재한 셀카 트윗을 리트윗하며 귀하고 또 고귀한이라는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코지마 루리코는 귀하고 또 고귀한이라는 문구 속에 두 손을 간절히 모은 모양의 이모티콘까지 덧붙이면서 정국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금황을 전한 정국에 대한 반가운 마음도 엿보게 했는데요. 이후에 한 팬은 코지마 루리코의 트윗에 당신의 선택 엄지척이라는 글과 정국의 멋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더한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코지마 루리코는 잠시만 심장 아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눈물을 퐁퐁 쏟는 이모티콘을 넣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코지마 루리코는 그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그녀도 아미였다니 코지 루리가 정국이 팬이었어? 꾸꾸 팬 폭풍 공감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를 본 국내 팬들은 정국이가 나타나니 급 덕밍아웃 저랑 같은 마음이세요? 정국이 고귀하죠. 정국에 대한 사랑이 마구 느껴진다. 우리만큼 기다렸나 봐. 공감 200%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의 라틴 아메리카 공식 계정이 정국의 셀카에 눈아트가 그려진 이모티콘 등을 넣어 꾸민 사진을 게재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정국에게 일본 신인 그룹 멤버가 동경을 드러내 눈길을 모았는데요. 와 정말 많죠? 일본 신인 그룹 버디즈 멤버 슛은 최근 공식 라인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슛은 슛군이 동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BTS의 정국 씨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슛은 정말 매력적이며 팬들을 배려하고 놀랍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뭐든지 잘하신다. 하지만 그만큼 뒤에서는 남들은 노력을 한다.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와 대박이죠? 이를 본 국내 팬분들은 나도 정국이의 노력을 리스펙해 사람 볼 줄 아시는 분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그게 정국이가 이리 인정받는 이유지. 존경하는 이유도 좋다. 정국이 매력도 많고 매 순간 놀라움을 주죠. 진짜 꼭 잘하리네. 재능도 재능인데 누구보다 노력하는 모습 대박이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국은 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국의 모습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자작곡인 스테이가 해외 음원 차트부터 라디오까지 식을 줄 모르는 음원 인기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음원 사이트 아이튠즈에서 정국의 자작곡인 스테이가 아제르바이잔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테이는 지난 6일 베트남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음원 발매 이후 총 51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달성한 바 있는데요. 이에 스테이는 아제르바이잔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도 첫 1위에 오르게 되면서 52개 국가 1위라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는 음원 차트 외 라디오에서도 꾸준히 선곡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1일 영국 잉글랜드 라디오 방송 DFM 라디오에서 스테이를 선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31일을 포함 23일부터 30일까지 9일 연속 스테이를 선곡해 현지의 뜨거운 인기를 느끼게 하면서 자작곡의 음원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